이곳을 맛있게 만들겠다는 생각보다 이곳을 빨리 탈출해야겠다. 저 꿀키 아닙니다. 꿀키 아니고요. 꿀키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C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 크리에이터 꿀키입니다. 꿀키 언니 모신 김에 할로윈 푸드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우리가 엄청 화제가 됐었던 좀비, 얼굴, 히트볼 스파게티. 아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런 거 다시 해야겠는데. 맞아. 그거에 비하면 좀 귀여운 메뉴다. 오늘 일단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오늘 컨셉은 전체적으로 뇌에 맞췄어요. 뇌. 브레인. 제가 또 틀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해외 직구입니다. 젤로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부어서 굳힐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뇌부터 만들어보는 거. 약간 사람 사이즈 뇌 같은 느낌이다. 네. 네. 레프리젤레이트 4아워스인데. 4시간 굳혀야 굳혀지는데요. 그럼 4시간 뒤에 끝나겠네. 오늘 실패할까 봐 이게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걸 빼는 수만 퍼질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젤리가 이제 단단하지 않으면. 터모스. 인터넷에서. 반젤라틴.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더 넣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해볼까요? 해보자. 젤라틴의 불에 불려요? 제가 방금 루키터를 봤는데 어떡하죠? 괜찮죠?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오늘 할로운 푸드니까 그냥 손으로 요리를 해도 되겠지 약간? 손은 닦았지만 그래도 마르게 해도. 저는 안 닦았습니다. 어쩜 제가 먹을 건데요 뭐. 맞아. 이거 미지근할 정도까지만 끓이면 될 것 같은데요. 어? 미지근해. 우와 피다. 피 피. 바로 녹네. 우와. 뭔가 마녀스프 같은 느낌이야. 뱀의 껍질, 쥐의 시체 뭐 그런 느낌? 다 녹았네? 지금 다 녹은 것 같아. 어떻게 해? 이제 여기 넣어? 지금 미지근 상태니까 붙는 거야? 이게 녹을 수도 있고 틀이. 플라스틱이니까 그럼 환경 호르몬이 나오겠네요. 맞아. 괜찮아요. 할로윈이니까. 이 상태로 이제 냉장고에 4시간? 냉장고에 4시간? 냉장고에 이상한 정도만 빼주세요. 소주 밖에 없는데? 술 밖에? 우리 소주 많이 먹었어요. 오오오오오. 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번에는 할로윈이니까 빨간 컵케이크를 만들까요? 어떤 게 생각나지? 돼요. 쉽게 만들 수 있게 믹스를 샀습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버터인가요? 오늘 제대로 만드는 거 맞아요? 오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요리 유튜버도 했고. 요리 망치기. 여기가 너무 추워서 안 되니까. 뷰티 크리에이터 사무실에서 요리를 만들려면 이런 거죠. 오~~ 됐다 됐다 됐어 원래는 좀 실온에 한 시간 정도 둔 계란은 써야 되는데 오늘은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이니까 이걸로 어떻게... 대표봐 오. 75g? 이게 74g이라고 문화했어 пом. 76g 됐어 250g 250g? 47? 250g, 완벽합니다. 이제 여기 넣어요? 이 정도. 네. 70에서 40% 넣을게요. 이제 프로스팅을 만들어볼까요? 프로스팅! 그게 뭐죠? 컵테이크를 꾸며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크림으로 내 모양을 만들 거예요. 100g. 크림치즈 두 개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 풀어주세요. 약하게 먼저 시작해. 아니, 아니. 넣고서, 넣고서 돌려. 네가 아니고 왜 드릴 돌리는 것 같지? 공사장, 공사장. 슈가 파우더 70g을 넣어주고. 슈가 파우더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따라라라 따 따. 오, 우와. 우와, 보라색 됐어. 뜨거워, 뜨거워. 맛있는데요? 맛있어? 응. 좀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좀 더 먹자. 어차피 위에 다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와서 애들 먹으라 그래, 뚜껑. 밑에, 밑에 떨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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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규진이 줘. 그것은 이 규진이 입에 버리면 돼. 저도요. 어, 여기도 봐. 쓰레기통 자체요, 자체요, 자체요. 여기도 버려주세요. 규진이 봐. 지금 난리 났어, 난리. 아직 왔어. 벌써 파트인데, 혼자. 방금 폭풍이 지나갔는데요. 위에가 다 없어졌어, 날라가. 근데 저 크림이 지금 너무 묽어서 생크림을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200g 어때? 아, 201g이야! 오, 야, 네가 화내니가 줄었잖아. 호호호호호. 여기에 이걸 섞자. 맛있다. 응, 맛있어, 맛있어. 이제 그러면 깍지에 이 크림을 담고 여기 위에 짜주자.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죠. 아, 근데! 빨간색으로 염색했어야 돼. 아, 맞아! 맞아, 빨리 다시 부어. 짭, 짭, 빨리 다시 짭. 왜 이렇게 자꾸 녹아요? 기름이랑 분리가 돼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아까 내가 봤을 때 규진이 침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 아까 규진이가 저기서 손으로 침을 막 뱉으면서 먹었거든? 이게 아밀라제가 들어가니까 분리가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망할 수 없어. 이거, 이거 편지. 이거 다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브로스팅을 만들어볼까요? 이제 우리는 크림으로 내 모양을 만들 거예요. 빵은 완성이 다 됐고요. 갯수가 늘어났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분신술. 호호호호호호! 버터크림을 만들 거예요. 그죠? 와, 이렇게 버터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버터를 대패로 깎는 느낌인데? 하하하하 언니, 체력이 급급하게 떨어졌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나랑 안 맞아. 여기 메이크업 하나 팔아서 그래요, 언니. 꿀키 언니의 화려한 커리어를 망치는 이곳은 신임 스튜디오. 내가 진짜 응. 나 되게 어려운 요리도 가끔 하거든? 응. 그거보다 오늘이 더 나이도 높은 것 같아. 아까보다 훨씬 좋다. 이제 슈가파러를 넣어볼까요? 네! 이제 여기에 약한 색소를 넣어서 하나, 둘. 오, 얘 색깔 진짜 예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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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저거. 아, 이거 어떡해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하하하하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단단한 경도였어야 하나 봐. 정말. 뭐가? 오늘 처음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뇌레 어떻게 생긴지 봐야겠어. 오오오오, 너무 사실적 아니야 이거? 못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너 되게 잘 잔다. 나 힘이 좋거든. 이게 리얼한 뇌다. 에일리언 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거기 사이사이에 핏물을 떨어뜨려줘야 될 것 같아. 색소를 해보자. 색소 검은색이랑 빨간색 있으면 될 것 같아. 지금 물엿이랑 레드만 넣었는데 이렇게 빨개요. 이 사이사이에 피가 맺혀있어. 오우. 야, 진짜 리얼하다 그거. 응. 나 좀 리얼하게 만들고 있어. 이걸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이 계실까? 보고 말지 뭐. 저렇게 했네. 안 해야겠다. 하하하하 완성되었네요. 나 오늘 완성 못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끔찍했던. 지금 새벽 3시인가? 지금 촬영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 나 조금 눈이 안 보여. 볼까요? 다 울었는데? 꽤 완벽한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응, 묻어나오지도 않아요. 완벽합니다. 오우. 다 같지, 다 같지? 어. 얘도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 이거는 꺼내봐야 알아. 그러면 일단 내일 한번 꺼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가고는 좋다. 어떻게 왜 안 꺼내져?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지금 망할 가능성 50% 보고 있어, 나 진짜. 안 돼. 이건 망할 수 없어. 어떻게 해? sighs 으하하ㅏ references intervals 으하 slip 오케이 야 근데 왜 여기 빛이 아닐 수도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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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assets 반을 만드셨어요? 怎么 뇌를 만들었는데 신작이 나왔습니다. 불뻔 소중한 웅 언니한테 놓음도 공댕이 때리는 기분인데? 아, 이렇게 진짜. 뇌의 주름 펴지는 소리하고 있냐, Barry 하하하하 뇌의 주름이 펴지는 소리. 식감은 되게 좋아, 그리고. 식감도 좋아. 어떻게 나 눈물난다 근데 되게 맛있다 뇌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아니야 그래도 컵케이크는 잘 나왔잖아 오늘 간신히 성공한 건 뇌 컵케이크뿐입니다 그럼 시식을 해야겠죠 아 근데 너무 아깝다 너무 잘 만들어서 약간 버터크림과 컵케이크의 비율 1대1이야 이렇게 먹는 거야 컵케이크는 난 버터크림에 버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거든요 너무 느끼할 것 같아요 언니 이게 이거야 이걸 먹는 거야 그냥 살이 안 찔 수가 없겠구나 생일 케이크 맛인데? 생일 케이크? 언니 잘 먹는다 버터 엄청 많이 버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엄청 배고플 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는데? 맛있는데? 뭐지? 우리 배고픈가? 약간 정신 나가서 그런가 지금? 이거라도 성공해서 다행이다 지금 이거 만들었던 과정이 하나씩 뒤로 돌아가고 있어 나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 자 이렇게 오늘 꿀키님과 함께 뇌 컵케이크와 쓰레기들을 완성했습니다 어제보다 1kg 찐 오늘이 왔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배운 건 딱 두 가지가 있죠 어제보다 오늘이 뚱뚱하다 오늘의 요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할로윈 푸드 불키님과 함께 이 사람 처음부터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꿀키 아닙니다 꿀키 아니고요 불키님 불키님과 함께하는 할로윈 푸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10시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제 채널에도 할로윈 푸드 올라가요 네 절대 구독하지 마세요 하하하하